한편 오늘 열린 기업인의 날 행사에서 충청북도와 음성군, 진천군이 한화솔루션 바이오플러스와 1조 2천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. 한화솔루션은 태양광 시장 확대에 맞춰 음성과 진천의 태양광셀 모듈 공장을 징설하고 의료제재 제조업체인 바이오플러스는 성남에 있는 공장을 음성으로 이전할 예정입니다. 이번 협약에 따라 두 기업은 투자 규모 확충과 함께 지역 자제 구매, 지역민 우선 채용 등을 약속했습니다.